지난 시즌 LG세이코스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조상현 감독의 전술이 선수들과 조화를 잘 이룬 덕분이었는데요. 10개 농구단 가운데 LG만 하고 있는 또 다른 비법도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필리핀 전지훈련지에서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대학 농구팀과의 맞대결 40분 전. 선수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몸을 풀고 슛을 쏘며 컨디션을 점검합니다. 경기 시간이 임박해오자 선수들은 유니폼 안에 있는 조끼에 검은색 물체를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코트를 누빌 때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GPS 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추출되는데요. 선수 한 명 한 명의 심박수와 활동량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 장치를 사용해왔던 LG. 구단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는 선수들의 피로도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선수의 체력 상태를 감이 아닌 숫자로 우선 확인할 수 있어서 선수가 어떤 몸 상태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 선수의 가장 맥시멈과 미니몸을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평균값을 내서 선수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상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LG는 작년에 외국인 마레일을 빼고 근육 부상을 겪은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경기 끝나고 훈련 강도를 재는데 다음 경기에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경기 전에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다 얘기를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수가 준비하는 부분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훈련량을 분석해 선수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훈련법을 제시하고 경기를 할 때 필요하지 않은 행동의 측정값을 토대로 실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LG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활용폭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축구처럼 히트맵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이용하면 더 정확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트 안에 있는 5명의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방향까지 움직이는지 그거를 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가운데 이 장치를 활용하는 데는 LG 단 한 곳. 연간 4천만 원에 이르는 장치 임대 비용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프런트의 운영 방향과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코칭 스태프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LG가 올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